경력기술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야 될까요? 디테일에 대한. 그리고 본인 지분. 이게 뭐 저기 뭐죠? 지분 투자도 아닌데 지분을 얘기할 수 있나 싶은데 어쨌든 디테일도에 대해서는요.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기술서 첫 줄은 기간. 했던 기간을 명시를 하고 둘째 줄은 한 줄로 그냥 성과. 그리고 세 번째 칸의 역할. 내가 했던 역할을 세 줄 정도. 세 줄에서 다섯 줄 이내로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 엄청 많이 적어내는 게 아니라 간단한 한 줄. 개조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 줄. 그 다음 이제 문단이 기술인데 기술은 뭐 사실 많이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세 줄 정도? 그럼 다 합치면 경력기술서 한 칸당. 한 칸당 디테일의 정도가 한 일곱 줄 정도? 기간, 성과, 그리고 역할 세 줄. 그러면 다섯 줄이죠. 그리고 기술 한두 줄.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딱 알찬. 그 일곱 줄짜리가 내 경력에 따라서 내가 경력이 2년이면 한 칸만 있어도 되고 경력이 4년이면 최소 두 칸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절반이라고 말한 거는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1년에 한 칸씩 나오는 거예요. 저희 GDR 네트워크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1년에 두 칸씩 만드는 거라고 제가 지금 엄청 막 뭐라 그러고. 본인 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 내가 다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엔 경력기술서는 역할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기술하는 거거든요. 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잘 된 건지 디자인 때문에 잘 된 건지 기획이 때문에 잘 된 건지 영업을 잘한 건지 개발을 잘한 건지 말 게 뭐야.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디테일을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했던 거 중심으로만 작성을 하고 그거를 경력기술서에서 제가 역할이라는 문단으로 나의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템플릿을 드린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한 일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는 팀 성과로. 지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팀이라는 성과는 이런 건데 그 안에서 내가 한 거는 이런 기여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제가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경력기술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내가 무슨 디자인을 옷을 무슨 디자인을 했는데 이 옷이 정상 판매율 몇 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일반적인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몇 배 높은 수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숫자로 얘기한 디자이너들은 일단 인사팀은 매우 좋아합니다. 인사팀은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디자이너 언니들은 좀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죠.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그라미. 그러면 당연히 합격이 되는 거고. 인사팀에서 동그라미. 그런데 전문가에서 세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합격이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동그라미. 실무에서 X.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불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세모. 실무에서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류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이 세모라고 하는 경우는 결정적으로 사람을 뽑고 떨어뜨리는 기준을 잡는 게 인사팀이거든요. 그 사람을 뽑을 거야 말 거야 이런 거는 당연히 면접관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 면접관에게 가이드를 주는 건 또 인사팀이에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직 오래되지 않은 회사들은 그냥 지낼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팀이 그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어찌 됐건 아직도 여전히 인사팀이 가이드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했거든요. 디자이너 언니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 사람 무조건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바로 안경 고쳐서 그때는 안경도 이런 안경 쓰고 진짜 서슬퍼러 여기 은색 있어요. 왜 뽑아야 됩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저 얘기해. 아니 포트폴리오는 알겠고 그거는 우리 회사에서 그게 제품으로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말고 숫자로 좀 얘기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디자이너 언니들이 저 때문에 많이 웃긴 했는데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추상적인 것들을 그걸 안목지라고 합니다. 안목지를 형식화시키는 게 인사팀이 하는 일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돈으로 환산해서 뭔가 숫자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적어도 노력하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 이건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디자이너지만 고객 이야기하고 숫자를 얘기하고 자기 나랑 분석했던 이야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디자인 실력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든다. 인사팀은 어쩔 수 없어. 기획 쪽이나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표 회사도 아마 그럴 거야.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좀 작성하는 경력 기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